그냥 너네끼리 해. 감독이 뭐 필요하냐. 그냥 너네들이 간절해 보이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. 밴픽을 지금 뭐 잘하면 이길 거 같아 너네들이.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어? 솔직히 근데 이 멤버로 우승 못해요. 이거 뭐 패치된 거 있나? 새로 하는 게 맞겠지? 새로 해야겠어. 이야 역사 봐라 역사. 그냥 명장이야 명장. 우승을 놓쳐본 적이 없어. 그냥 새로 하겠습니다. 충격이지. 이런 명장이 아마추어리그에 가다니. 팀파인 아레나 최다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헌수가 아마추어리그. SHG 팀의 감독을 부임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그는 이 팀을 이끌어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놀라운 포부를 밝혔습니다.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. 자 잠깐만 꼬마가 있네. 이름부터 바꾸자. 일단 우리 팀은 월즈까지 노려보고 있고. 비록 지금은 아마추어리그지만. 언젠가 저 전 세계까지. 너희들을 내가 진짜로 스타로 만들어주겠어. 일단 챔피언 숙련도 도박사 그림자술사야. 오케이. 너한테 쇼메이커를 주겠다. 대신 대문자는 허용할 수 없어. 마타. 너한테도 쇼메이커를 주겠다. 너한테도. 너한테도 쇼메이커를 주겠어. 오케이. 고마. 3. 3. 약간 정. 약간 정이 가는 이름 없을까? 춘삼이 어때 춘삼이. 허춘삼. 내가 이 게임 해봐서 알았는데. 훈련. 부관활동. 알빠노. 바로 들어가.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. 아니 감독님. 아니 무녀를 왜 뵌. 야마! 감독 말 들어. 성적은 내가 책임진다.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. 얘들아 무희랑 유령 중에 뭐 변하는 게 좋아 보여? 무희여 무희. 그래 알겠어. 뭐야 픽이었구나. 아 미안하다. 너 유령 가능해? 아아. 아 일단 일단 시간이 없어 시간이. 자신 있는 거 있어 자신 있는 거? 어우 저는. 밴이 다 당해가지고. 춘삼이는. 아니 저는.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. 뭐 그거에. 뭐 괜찮네 이 정도면. 아 넌 이렇게 할 거면 하지마. 하지마. 소련 쳐. 소련 쳐. 나와나와. 얘들아 나와. 하지마 그냥. 얘들아 불만 있는 거 있어? 한 명씩 말해볼래? 아니 없어요. 불만 있냐고 물었다. 솔직히. 제가 1번이랑 3번까진. 제가 리스펙 하는데 진짜. 춘삼 저 친구는. 감독님 인맥이잖아요. 오케이. 받아들인다. 춘삼이. 불만 있어? 아니 저는. 잘 알고 있었는데요. 오케이 얘들아. 너희들의 불만 다 받아들였다. 얘들아 이제 집중해볼게. 집중해볼게. 전판 까다로웠던 거 있어? 없지? 없으면 그냥. 우리가 배달게. 너 뭐할래 이번. 아 저 아무거나 할게. 어차피 졌어요. 야. 새끼 마인드 봐라. 앞라인부터. 앞라인부터. 그렇지. 빼면서 빼면서. 천천히 천천히. 괜찮아 괜찮아. 뭐에요? 너이스. 뭐옹! 공전사. 어어어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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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끝 상대가 너무 못해서 이 경기는 쉽게 이길 것 같네요 나이스 춘삼이 나이스 사탕 줄까 사탕 나이스 어차피 3세트 가면 질텐데 왜 야 2번 기권할까? 어? 기권해?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첫 판 정도 지는 거 그럴 수 있어 2번이는 그때 그 대회 이후로 나와 한마디도 하자 3번이 하고 싶은 거 있어? 도사 아니 너 도사 할 줄 모르잖아 도사 진짜 팀이 그냥 너네끼리 해 감독이 뭐 필요하냐 너네들이 감절해 보이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밴픽을 지금 뭐 잘하면 이길 것 같아 너네들이 이 정신 상태가 썩고 빠져가지고 어? 안 그래 2번? 아 솔직히 근데 이 멤버로 우승 못해요 아 그리고 저 춘삼이랑 같이 그 방 쓰는데 새벽 6시까지 웃잖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저도 감독님 저도 저만의 사정이 있다고요 최근 계속된 연패로 팬들 사이에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아직 두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못하면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춘삼아 야 춘삼아 아싸 휴가다 네 감독님이에요 야 춘삼아 휴가 가기 전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아버지 꼭 말씀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어? 어? 감사합니다.